에스겔 4장 그리고 내 얼굴을 성쪽으로 향하여 성을 애워싸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거라.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징조다. 그런 다음 너는 왼쪽으로 누워라.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내 몸에 지는 것이다. 내가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만큼 내가 그들의 죄를 떠맡아야 할 것이다. 백성들이 죄를 지은 해수만큼 너에게 날수를 정해놓았다. 그러므로 390일 동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. 날수를 다 채운 후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민족의 죄를 내 몸에 져야 할 것이다. 하루를 한 해로 쳐서 내가 너에게 40일을 정해준다. 너는 또 포위당한 예루살렘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아라. 팔을 걷어붙이고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여라.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서 내가 묶여있는 동안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. 그릇에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우와 귀리를 담아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그것을 먹어라.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23일씩 먹고 물은 하루에 6분의 1 흰 정도 맛이 돼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라. 너는 그 음식을 보리빵처럼 만들어 먹어라.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지펴 빵을 구워라. 요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. 내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쫓아낼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이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.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다. 주요호와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. 나는 이제껏 한 번도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.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물려 죽은 고기를 먹은 일이 없습니다.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. 주님께서 말씀하셨다. 좋다.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쇳동을 사용해 빵을 구워라.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.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 식량이 모자라게 할 것이다. 사람들이 식량과 물을 배급받으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떨 것이다. 식량과 물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뼈만 남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무섭게 될 것이다. 이것은 모두 그들의 죄 때문이다.